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에 내년 총선을 앞둔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번엔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친윤계, 서울에 출마하라. 영남 중진 험지 출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그리고 이번에는 친윤계의 서울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친윤계를 직접 겨냥했네요. 그렇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랑 주호영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었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제도 강조를 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서도 추가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윤 핵관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윤 핵관이라고 지칭을 해서 이분들은 여기에 꼭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했으면 꼭 지역구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공천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만큼의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는 방식을 쓰겠다, 지금 윤유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3선, 5선 이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도 있고, 그 지역구 의원을 하다가 시장이 돼서 더 지역의 정치를 더 잘하게 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마냥 쳐내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도 또 덧붙였습니다. 자, 진윤도 서울에 출마하면 좀 어떤가? 서울이 쉬운 곳인가요?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울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친윤이 오면 이길 수 있는 건가? 여기가 영남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만큼 희생을 강조한 걸 수도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 서울에서 정치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는,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가 의석수가 적고, 더 의석수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영남 지역에서 3선 정도 하신 분이라면, 정치적 영향력도 크니까, 그 정치적 영향력을 수도권에서 좀 발휘해달라. 그래서 의석 확보에 좀 도움을 달라.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남에서 계신 분이 서울에서 왔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을 위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최지원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발성입니다. 이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3선 이상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반발이 크죠. 3선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유한 위원장이, 그러한 희생, 또는 당을 위한 헌신을 위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아주 적당한,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3선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지역에서 3번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만한 인물이겠죠. 노력도 했고. 그런데 반대로, 한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또 나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나갑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한 지역에 공을 들이는 사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순천에 출마해서 나중에 결국 됐죠. 이정현 전 의원의 뚝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 매번 낙선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서 볼무지 호남에서 당선이 됐죠. 저 장면, 과거에 다른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요즘에도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더 2012년 때, 이럴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무슨 곤룡포 입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선거운동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광주 서구 의렷거든요.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출마를 했습니다. 결국 순천에서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런 이정현 의원, 일단 이정현 의원은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나중에? 그래서 2012년에 한번, 2008년에 한번 비례로 당선이 됐고요. 맨 끝번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12년 총선 도전이 또 안 됐는데, 14년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지역구는 순천 곡성, 고향이 곡성이에요. 거기서 한번 하시고, 16년도에 순천으로 또 지역구가 바뀌었는데, 곡성 빠지고, 거기서 지역구 재선을 합니다. 이제 3선 의원이 되죠. 호남에서 재선을 한 거의 유일한, 최근에 거의 유일한 저희 당의 소속 의원인데, 그래서 16년도에 당 대표까지 올라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설 같은, 그런 신화를 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런 뚝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에 출마하면 다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마했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지역주의 극복, 또 전국 정당화를 추진한, 저런 조금 수준 높은 정치를 한 분들은, 저희 진영이 더 많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종로에서 당선되셨는데,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김부겸 전 총리 군포에서 대구로, 또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양산으로, 최근에 또 홍익표, 우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성동에서 서초로, 그래서 점점 험지로 이렇게 내려가서, 직접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그렇게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 만국적인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전국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스타, 이런 분들이 스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질깨뻔한 선거인데, 뚝심있게 도전하는 사람, 이기기 힘든 지역에 몇 번을 나가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더 큰 정치인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게, 국민들의 심정이고, 임유한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지역에 도전하는 것은, 내 개인의 권력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은, 3선이 죄가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3선 이상 했을 때, 사실 지자체장은 3선까지만 하고, 대통령도 단임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선까지만 해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의원들만 연임을 계속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스스로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3선 정도 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 법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재선이 헌법에서, 수정 헌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그냥 관례로 재선까지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내가 되는 지역까지고서 싸우면, 국민들도, 저 사람은 사이즈가 그냥 저 정도구나. 그리고 그거는 그냥, 제 살 깎아먹기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정현 의원처럼, 안 되는 지역 도전해가지고서 되면, 내가 당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킨 거고, 국민들께 감동을 드렸던 거잖아요. 저는 이정현 의원, 당선 수락 연설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본인도 울고, 지지자도 울고,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가 그거에 감동해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면서, 울고 지지했던 게,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던 에너지예요. 하루 동선하면서, 고깃집 하던, 몇몇 젊은 의원 중에, 노무현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장면이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때가 광주 서구 의뢰요. 저때 저런 복장까지 했어요. 질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당선이 됐다는 거. 이런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저런 어떤 열정을 갖고 있어야, 지역구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 거 알면서 간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선되기 쉬운 곳만 나온다는 것이, 아까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 선상에서, 여기까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사무총장에서, 그때 책임지고 물러났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주요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메가 서울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철규 의원이라는 거예요. 친년의 이철규 의원. 이러면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인재영입 위원장. 그러면 사무총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 총선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선 배경입니다. 전직 사무총장으로, 아시는 것처럼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총선에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발탁. 비판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진윤계 서울 출마하라 이렇게 일승을 냈었을 때, 참 대단하다. 선소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선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된 인재영입 위원장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셨는데요. 설명으로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서, 여권 전체가, 대통령실이 주도 면밀하게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조금 악액을 담당해가지고, 선소리를 하는 척하면서, 영남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 자리를 비워가지고 서울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울 것인가, 이걸 저는 친윤, 친위 세력으로 세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이철규,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장 친하고,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전략을 계속 쓰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달라진다는 모습, 개혁 공천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빚을까,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도 듣죠.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재 영입을 누구를 하느냐, 어떻게 인재 영입이 이뤄지냐가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색깔로만 저희가 공천을 한다, 인재를 영입한다면 총선에서 진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명된 것도 있고요.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입 대상인 사람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 정도 되는 분에게 영입 제한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에게 영입 제한을 받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을 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꽤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영입이 되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시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하신 걸로 보이고, 업무 연속성 얘기하셨던 게, 예전 공천 과정보다 영입 작업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한 4월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입이라는 것은 당에서 필요로 한 사람을 3구 처리해서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컨택 포인트가 이철규 사무총장이었는데, 갑자기 딱 떨어지면 영입 대상자가 붕 뜬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추진되고, 당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원합니다라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도,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어제 해결이 됐나? 글쎄요,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당 차원의 징계 취소, 사면이 아니라 징계 취소. 그것도 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가 반발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빚이 좀 바랬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징계 취소라고 해서 사면이 아니고, 애초에 징계가 내려졌던 것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 지금 이런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 이 두 사람이 원했던 방식이기도 해서, 혁신위가 일부 좀 수용해서 이런 징계 취소라는 대사면 대신,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징계 취소라고 하면서 다시 이 안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는 거죠. 애초에 무슨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은 반발이 있으니까,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써서 눈속임을 한다, 이런 반발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홍지사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입장도 밝혔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침 이 징계 취소 처분이 내려진 그 동시간대에 인터뷰하는 중이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고생이 참 많다,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올려라,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지율 더 올리게 되면 의석수 30석 이상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데 공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나 하느냐, 이러면서 신랄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영원한 줄 알겠지만,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를 누구를 겨냥을 했을까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기한테 이제 맨 처음에 사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사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은사를 받는 게 사면인데, 그건 안 된다, 징계 취소다,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저번은 제가 옛날에 종설에 같이 출마해서 TV 토론도 해봤는데, 자기 스타일이나 이미지나 체면 이런 걸 굉장히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결코 잊지 않겠다는,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한번 홍 대표와 앞붙어본 경험이 있으신 예상식 전 총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전 대표, 바로 얘기하죠. 저런 태도 이미 다 예상했다. 결국은 당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이준석 비례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과거 얘기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당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당을 만들면 전국 정당을 만들지, 비례당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노원, 병, 그 지역을 떠나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나가는 것하고 지역구 바꾸는 것하고는, 그렇게 큰 합리적인 연결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인 건 맞다. 그러나 당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밝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다른 정치적 선택지 얘기가 벌써 본인 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런 태도가 과연 보수 전체에게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이나마 실은 되겠지만 대세에 큰 지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저 자체가 본인 정치력도 깎아먹고 보수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스스로 분란을 만들었잖아요. 가출도 여러 번 했고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 내부를 가장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보다도 더 때리는 게 이준석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게다가 제가 정치 전문가 분들한테 한 넉 달 전부터 이준석 대표는 당내 분란을 더 초래해가지고 자신의 박해받는 모습을 만든 다음에 대구로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넉 달 전부터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무 낌새도 없었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전문가들 정도 되면 딱 보이는 손바닥 위에서 보이는 빤한 수를 쓰는 게 당대표 그릇이었던 분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이 노원에서 출마하고 말고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10년간 거기서 공을 들였다고 했으면서 노원에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런 모습은 그냥 명분 쌓기용이라는 게 모두에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치력으로서는 타격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정치력을 깎아먹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대구일까요? 왜 대구죠?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대립각세회고사 무소속으로 됐었잖아요. 아마 그 모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다를 겁니다. 예, 뭐 많이 다를지 안 다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내 분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이 사면이고 특히 사면은 아닙니다. 징계 취소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스웨트 골프친 거를 문제 삼는 거고 발언들, 5.18 관련된 발언을 했던 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건데 그것부터 사면하는 게 혁신위의 이루어 안건이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징계 취소를 내릴 때에는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징계 취소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당 밖에서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는 인사들에 대해서 약간 시혜성, 특혜성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명분 없는 징계 취소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찌 됐든 이게 당이 화합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